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같이 연설한 이후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무려 해리스와 약 10% 격차를 벌리면서 크게 앞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대 대통령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장을 봤을 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도지코인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CPI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 현재 경제가 잘 잡히고 있기 때문에 CPI도 이전보다 더 낮아진 2.3%를 예상치로 두고 있습니다. 예측대로만 나와줘도 이전에는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볼 코인인 도지코인도 크게 상승하는 장이 나와주겠죠.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도지코인이 곧 급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 발언이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항상 지지해왔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트럼프와 함께 연설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영향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의 뭐 3에서 4%가량 지지율이 돌았었는데 이는 각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10%가량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잘 챙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랑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언급을 했던 민코인인 도지코인도 크게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대를 하냐며 지난 상승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장이 나와줬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도지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지코인이 급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지코인이 저점 대비 300배가량 상승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 이후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해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이 또 알트코인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2배, 3배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 또 상승장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또 크게 손실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현재 코인 시장에 저평가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엔 알트코인들도 전부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되는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데 상식적으로 채굴 단가가 안 맞아서 채굴재들은 계속 적자죠. 또 러시아랑 중국이 이번에 채굴 합법화를 하면서 채굴 난이도는 더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채굴을 하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욱 저렴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되면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을 다들 슈퍼 상승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2억 3억을 넘어서 5억 10억까지도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비트코인을 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전에 인터넷 버블닷컴처럼 긴 시간을 들어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의 코인 이용자 수는 지난 불량이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올해 12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배 상승하고 300배 상승하는 그런 대선 관련 테마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이 또 비트코인 시즌이라서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은 2배 3배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배 200배를 넘어서 1000배 100만배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연말에 금리 인하해서 오르고 상승 사이클이라서 오르고 반감기라서 오르고 연말이라서 오르고 대선이 있어서 오르고 러시아 중국이 다시 채굴을 해서 오르고 여러가지 합쳐져서 100배 이상 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을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 여기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5613-9758 이쪽으로 미미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주일, 일주일이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미미라고 제 차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담아두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 건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기 보시면 1년 전에 담았어봐. 벌써 이렇게 4배 상승하고 10배 상승하는, 2배 상승하는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버시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